네 우선 제 개인적인 일로 모든 분들께 심력 끼쳐드리고 또 실망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SNS를 없앤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으로써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